설종님 후원 2,500원 조찬양. 상대 ETR면 5,000원. 태원님. 태원님 안녕하세요. 태원님 왜. 뭐야. 헤어졌다는데 왜 이렇게 해맑게 얘기해. 안녕하세요. ETR님 메리 크리스마스. 저는 헤어졌어요. 헤어졌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. 유튜브를 뽑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. 일단 벌초 마인에 SCB를 또 던졌네요. 무슨 전략일까. SCB 하나 더 나왔는데 이건 막았죠. 드라군이 많다라는 건 알았어. 아 이 사람은 지금 투게이트를 갔구나. 요거까지는 상대방이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는 상황이고. 자 우리는 지금 압박 가서. 왜 드라군이 하나가 더 많죠. 원래 오드라군인데. 많은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. 마인 제거하면서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. 마인이 어디실까. 으아아아. 오빠. 스펙이야? 왜 이렇게 많아. 까불다. 죽어요. 어? 맞아? 마인 제거. 그렇죠. 잡고 들어가서 벙커. 그리고 다크 들어가서 탱크. 이렇게 하나당 500원이야? 100원이야? 뭐야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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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왜냐. 난 간만해